안녕하세요 저는 티말도 50% 한글 패치를 적용한 게임으로 유튜브 댓글로 올라온 차승원님의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프트우드에서 진행할 수 있는 퀘스트는 모두 수행한 줄 알았는데요 한계가 더 있었습니다 엄청 짧은 퀘스트이긴 합니다 검은 황소유관 2층에 있던 이판의 친구 바란 레베르가 있었죠 그곳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란 레베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영혼의 시야 스킬을 쓰게 되면 바란 레베르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바란 레베르는 누구죠? 한번 영혼과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난 바란 레베르야 라고 하죠 계속 네 자신이 바란 레베르고 그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는 좀 더 자신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죠 그는 가짜라고 합니다 뭐 살인자 도둑 아무튼 자신이 바란 레베르라고 하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마치게 되면 상인이라는 퀘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바란 레베르의 영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레베르는 이 사기꾼에게 복수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진행한 이후에 이판이 여기 있는 가짜 바란 레베르와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진행하게 되면 새로운 대화문이 있죠 그러면서 세 가지 선택문이 나옵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판을 저희 파티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판이 대화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바란 레베르는 실제 바란 레베르가 아니죠 외로운 늑대 소속의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판이 대화를 진행하게 되면 좀 다른 대화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영혼을 도와서 여기 있는 가짜 이판의 친구죠 이판의 친구를 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영혼을 없애서 이판의 친구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판의 친구를 한번 도와줘 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상인 퀘스트가 종료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퀘스트를 종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퀘스트 보상을 얻지 못하죠 저희는 3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3번을 선택하기 전에 전투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모든 파티원들은 다 나가서 대기를 하고 있을 거고요 여기서 3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투가 시작이 되겠죠 저희가 이 퀘스트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9레벨 밖에 안되는 적들입니다 굉장히 쉽게 처치할 수 있겠죠 네 끝났습니다 경험치 4000씩 총 3번을 얻게 되네요 이렇게 처치하게 되면 상인 퀘스트가 갱신이 되죠 저희는 사기꾼 바란 레벨을 죽였다고 합니다 바란 레벨의 시체를 지지게 되면 수상한 지시문이 있습니다 이 지시문을 읽게 되면 또 다른 퀘스트가 갱신이 됩니다 진기한 사냥감 저희는 제재수를 찾아서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가짜 바란 레벨을 죽인 이후에 영혼과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사기꾼을 죽였군요 그러면서 경험치 1400점을 얻게 되죠 죽은 영혼은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상인 퀘스트가 종료됩니다 바란 레벨의 영혼은 감사를 표현한 뒤 메아리의 전당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퀘스트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고민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바란 레벨은 좋은 아이템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퀘스트 공략은 너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음... 추가 전투 공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른 이동으로 낙원이 내려온 땅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 전투를 보여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패가 사라진 이후에 전투를 하게 되면 보다 쉽게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안 해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끊어진 다리를 건너 오게 되면은 왼쪽에 집이 하나 있는데요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만약 저희가 악마를 처치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부패에 걸려 있겠죠 그리고 양 옆에 있는 고지대에서 적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네... 지금은 부패에 걸린 상태도 아니고요 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몸빵을 잘하는 불군왕자만 먼저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방패 올리기 스킬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으로 오게 되면은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들의 레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꽤 힘든 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벨은 유격대라는 재능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신 중에 공격을 하게 되면은 피해량을 40%만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에는 대형 명품 룬을 모두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 데미지가 13%씩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1촉 즉발 스킬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한 방에 끝나죠 엄청난 공격력입니다 네... 이렇게 처치를 했습니다 경험치를 꽤 많이 얻죠 이곳에는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다리 위쪽에도 상자 하나가 있는데요 X축으로 634, Y축으로 390입니다 원시안을 쓴 이후에 이곳까지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전투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끊어진 다리를 건너오신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오시고요 이 위치에 오게 되면은 건너갈 수 있는 어떤 지형이 있죠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략해야 되는 적은 바로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곳을 보시게 되면은 돗자리가 펴져 있고요 곰인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매혹의 두루마리가 있네요 이렇게 중간 지점에 저희 파티원들을 이동시키게 되면은 건너편 지역에 적이 보이게 됩니다 쉽지 않은 전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거리에서 공격을 진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진 않을 거고요 여기서 뼈 과부 거미를 소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건너편에 있는 적들은 전투가 시작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공격을 해주시면 됩니다 탄도사격 한방에 죽었네요 밑에도 또 적이 있네요 그러면은 세빌이 원거리 공격을 날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붉은왕자 그리고 로세인데요 원거리에서 공격할 때 입안의 공격력이 가장 세죠 그렇기 때문에 로세는 입안을 순간이동시켜서 전투모드를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투모드가 해제가 되죠 그런 다음 다시 입안이 건너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무한 공격이 가능하겠죠 탄도사격 이제 HP가 14밖에 안 남았네요 어? 네 이번에는 전투모드도 아닙니다 그러면 한 번도 공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원거리에서 적 두 마리를 처치했습니다 굉장히 쉽죠 너무 멀리 있는 적은 지금 보신 것과 같이 뼈 과부 거미를 다시 소환해서 가까운 곳으로 유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겠죠 탄도사격 네 끝났습니다 어? 네 누군가는 얍삽이라고 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조금 얍삽한 전투 공략법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금 이동하게 되면 숨겨진 장소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X축으로 609, Y축으로 299입니다 14레벨의 빗물 부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꽤 좋은 마법봉을 얻을 수 있는데요 14레벨의 고유 아이템입니다 지능을 3포인트 올려주고요 건강을 2포인트, 대지수를 1포인트 올려줍니다 그리고 기술은 반발성 갑옷을 쓸 수 있습니다 홈도 있고요 오늘은 드리프트 후드에서 진행할 수 있는 퀘스트 하나를 더 소개해 드렸는데요 굉장히 빨리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퀘스트 하나를 더 공략해 드리겠습니다 상인 퀘스트 공략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